교인들을 데리고 서산 기도원을 방문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킨 대전 덕명동 은혜교회 목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교회 목사와 교인 등 23명은 종교시설 소모인과 단체 식사, 숙박이 금지됐던 기간에 기도원에 머무르면서 22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확진자에게는 배려와 격려가 필요하지만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밝혔고 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